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완은 청의 조선을 넘기고 그 조선의 총독에 둔 작정이다. 더 이상 우리 조선이 나아갈 곳은 없어. 마침 이완이 청국의 원수계를 박한 경인이 이대로 적힌 흐물이 개화단에 주어진 시간을 이틀. 이완 총리가 자리를 비웠다는 하나, 그의 침이대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완이 청국을 불러주인다면 위험합니다. 일본 공천합의 조회가 지원군을 보내주기를 약속했다. 어차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과사가 실패하면 조선은 청국에서 무비될 수밖에 없는 사고니... 전하의 신중은 어떠한가 하라고 하셨는가 마음을 주셨다 박명희 하늘이 뜻을 알아보니 무한한 발음을 해가 이것이 내 뜻인가 하늘의 뜻인가 되묻어봅니다 지금 이 땅이 뜻을 알아보니 무한한 발음을 해가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되묻고 싶어지는 이 순간 이 땅을 들고 가라 세상 나만 이 향기 눈을 감고 외면 세상 살아 지내사 꽃이 피고 지내사 꽃이 피고 지내사 국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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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a